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를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도전의 용기를 품은 N수생, N수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를 드려보고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수험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자신에게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입시를 처음 치르는 게 아니니까 과연 내가 이전의 나를 돌아보면 정말 난 열심히 했던 친구인가 남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혹시 놀지는 않았는가 너무 잠이 많지 않았는가 너무 게으르지 않았는가 내가 수험생으로서 정말 지켜야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혹시 태도적으로 나쁘지 않았는가 뭐 이런 반성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고민도 많이 되고 정말 이게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내가 왜 다시 재수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정말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당연한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도전하셔야지. 고민도 없이 그냥 뛰어들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여러분들이 아파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객관적 지나온 나의 수험생활에 대한 어떤 객관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전과 달라질 수 있을까 이전과 달라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정말 환경의 문제인가 환경 탓인가 그 환경의 문제라면 그걸 내가 어떻게 그런 보완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걸 찾아서 뭔가 핑계될 수 없도록 뭔가 내가 또 실패했던 것들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들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역시 당연히 수험생활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뚜렷한 목표, 뚜렷한 동기별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분명히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목표의식을 가져라. 뭐 구체적으로 난 무조건 무슨 대학은 갈 거다. 무슨 학과 갈 거다. 점수로 따지면 난 무조건 원점수 몇 점은 목표를 할 거다. 나 그걸 위해서 정말 노력할 거다. 이런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의 수험생활을 돌이켜볼 때요. 돌이켜보고 그런 돌이켜보는 속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잡고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근데 작성해 놓고 보면 좀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을 해내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왔다면 일단 나 자신의 학습 상태.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강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또 우르르 그냥 올라가서 우르르 그냥 나한테 맞지도 않는데 그냥 하는 거. 이런 선택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는 지금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필요한 강의를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걸.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여러분들이 판단이 좀 어렵죠. 판단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Q&A가 있는 거잖아요.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답변이 빠르게 달리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인, 주변에 정말 성공한 지인들이 꽤 있을 거잖아. 그렇게 정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조언을 듣고 이런 과정들. 모르는 사람 막 또 그런 데 휘둘리지 마시고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왜 진실되게 도와주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유 사기꾼들이 많아. 그런 거 말고 정말 믿을 만한 믿을 만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한다. 그래서 아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는 와중에 자꾸 비교를 해. 수험생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성공한 친구들하고의 비교. 그냥 마음이 아파져.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마음이 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1년도 공부한다고 절대 늦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인생. 뭐가 많겠어요? 뭐가 많겠어? 선생님은 그래요. 미래가 더 적을지 모르겠어. 선생님은. 여러분은 안 그래. 선생님은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20대라면 적어도 20대는 이런 생각 절대 할 필요 없어요. 10대와 30대 초반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내가 1년도 공부해서 나의 목표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얼마나 사실은 생산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불안해하거나 남하고 비교해보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를 자꾸 또 까내리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 흔들리지 않고 난 분명히 미래만 보는 거예요. 1년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정말 난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똑같은 일정 패턴에 맨날 똑같은 똑같은 방식에서 공부를 하고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장소에서 공부하고 똑같은 강의를 듣고 계속 그런 반복을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존감이 내려가요. 여러분들이 소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험생 가장 하찮은 나 너무 하찮아 천민수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거야. 미래에 내가 정말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준비기간을 겪는 거죠. 그런 준비기간을 생각하시고 충분히 이런 시간들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며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덟 정도의 지금 연령대라면 뭐든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래서 더 나은 거를 찾아내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거고 누군가에겐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짓만 갖고 오시면 선생님이 고3 생활을 20년 넘게 했어요. 정말 선생님 제자 중에 성공한 제자도 있고 실패한 제자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실패한 제자들이 어떻게 선생님이 훈련을 시켜야지만 그들이 성공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지 선생님은 자신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목표의식 정하게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의지만 갖고 오면요. 선생님이 정말 나침판 바른 나침판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갈 겁니다. 믿고 여러분들 힘내서 도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마음가짐 절대 수험생활 내내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시고 강의를 통해서 선새랑 으쌰으쌰 해볼게요. 아시겠죠?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요. 강의에서 만나요. 네. 네.